앵콜! 앵콜! 뭐라고요? 다 같이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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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역시 우리 4층 시민 여러분들이 마음씨가 착하셔서 또 앵콜도 외쳐주셨네요.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앵콜곡 들려드릴 건데요. 그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또 적사심 빵빵하게 살아보세가 대박날거같아 하시면 다같이 손머리 위로 화이팅! 화이팅! 자 그러면 서천씨가 최고다 하시면 한 번 더 손머리 위로 화이팅! 화이팅! 자 이번엔 옆사람 보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옆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손머리 위로 화이팅! 화이팅! 여러분 반대쪽에 계신 분이 못 받으시면 서운하시니까 이번엔 한 번 더 반대쪽 보고 손머리 위로 화이팅! 예쁘다!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트 서로 주고받으시니까 좋으시죠? 그렇다면 오늘 저를 TV가 아닌 실물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? 최고다! 예쁜만큼 선물 위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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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도 박동식 시장님과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얼씨구단한 편님들 사랑합니다! 화이팅! 화이팅!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? 네! 그러신다면 한 번 더 손머리 위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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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꼭 우주 황금점이 꼭 유치되기를 저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곡 신나게 메길리를 준비했는데 아쉬운 곡으로 엮어왔습니다. 여러분 함께 불러주시고 춤도 같이 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? 네! 좋습니다. 추운 시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길도 모두모두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곡 메들리 띄워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김다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! 강우경 için quotes 우왕 음 이 titt 에너 좋다 새우옵나 돌아가지 않냐 한국어 사랑한 땜에 운이 났더니 부족하네 좋다 고향냥 다녀자주반나 고수고수 웃고니 고도 하수와 하수 여러분 마지막에 다시 하수와 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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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수